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권 소식을 짚어봅니다. 월요일의 정치토크, 오늘은 박주토론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주호영 의원께서는 크리스마스 때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셨고, 그때 이제 선거법안 관련된.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번 주말에 공수처법안 필리버스터의 일곱 번째 주자? 네. 맞죠? 그렇게 나서셨고. 와, 진짜 한바탕 전쟁을 치른 한 주가 지났는데,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셨던 두 분의 짧은 소감을 듣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 먼저? 제일 먼저 하셨던. 주호영 의원.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원래 국회는, 의회는 다수결이 작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수결은 보장해주되, 다수가 횡포를 부릴까 봐 소수에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보장한 것이 필리버스터 제도인데, 이번에 그게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왜냐하면 의장이 선택할 시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심사할 순수도 마음대로 정하는 바람에, 사실은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데, 회기 하루 이틀 전에 넣어서 필리버스터 기간을 하루 이틀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쪼개기 국회를 내서 하루 이틀 줄 수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다. 더구나 필리버스터 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는 연단을 떠나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도 갔다 오게 허용을 하고, 김종민 의원 화장실 다 좀 오신 거예요? 음망진창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릴 내용을 충분히 알릴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그것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게 만든 아주 나쁜 설레의 필리버스터 제도를 남겼다. 총평은 그러면 엉망진창,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박 의원님. 짧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군요. 저는 의미 있다. 의미 있다, 네 글자. 올해 국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장회로 장회로 해가지고 올해 국회가 제대로 장이 서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어느 달인가 한 번 그 외에는 국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 4월 달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등이 베스터로에게 태워진 이후로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논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토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애와 장래에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게 미국에서 도입이 됐고 미국의 소수파들에게 일종의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서 다수파의 견제를 위한 법안으로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건 틀림없지만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저는 변화할 수 있는 게 제도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그리고 후반기까지 거의 여야 간의 토론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 그래도 제대로 된 공수처법안 또 선거개혁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쟁을 했고 은근히 국민도 관심이 꽤 있었다. 흥행에 실패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잠 안 자가면서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셨다. 엉망진창대 의미 있다. 지금 필리버스터에 대한 평가를 나름 해주셨는데요. 더구나 우스꽝스러운 것은 반대파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찬성파가 나가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런 필리버스터 제도를 완전히 그냥 원래의 필리버스터 제도와 다른 제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좀 해석이 민주당의 해석과 한국당의 해석이 달라서 그 토론을 하자면 또 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박위원님께서 한국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랬는데 한국식 필리버스터다. 늘 힘 가진 사람들이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였어요. 우리가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에 독재라고 할 때도 한국적 민주주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점차 없애가는 것이 법치주의나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계기인데 이걸 다 흐트러버린 거죠. 힘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서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그 차이지 무슨 힘이 있고 힘이 있었으면 벌써 이 법안을 다 통과시켰죠.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는 그랬고요.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옳다고 볼 수가 없지. 잘못된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거지. 한국당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참. 자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끼어들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볼 것인가만 가지고도 두 분이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바로 이 두 분의 뜨거운 충돌만큼이나 국회의 주말 상황이 뜨거웠는데요. 여러분 그 국회의 주말 상황을 저희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주 잠깐. 레인보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오른쪽에 모니터. 아 소리만 준비가 돼 있나요? 음향으로 한번 그 느낌을 좀 느껴보시죠. 선거법 날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질서 유지. 이 날치기가. 질서 유지해 주세요. 이거 봐요. 단산에서 이제부터 내려가 주세요. 우리 사회는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헛개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민주주의 파괴자들 아니에요. 정석. 이게 지금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려고 할 때 이은지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막고 있으면서 충돌하게 되는 그 상황을 잠깐 들려드린 건데 주호영 의원님도 그때 거기 계셨던가요? 저는 또 의장께서 물러나서 자리에 앉아 계실 때 항의하러 갔었고. 그러셨죠. 이은지 의원이 성희롱하지마 이게 잘 안 들렸어요. 지금 음향으로는 잘 안 들렸는데 화면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약간 옆구리를 문희상 의장 옆구리를 가격하는 듯한 제스처가 좀 나왔고 성희롱하지마 발언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이은지 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어떤 입장입니까? 그래서 이은지 의원님 안타깝습니다. 참 유명인이 이미 되셨고 이은지 의원님 성감 석자만 나오면 정말 그게 실검에 오를 정도로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셀럽인가요? 그러신데 거기서 그 현장에서는 제가 국회의사당에서 비교적 앞쪽에 앉아있고 정중앙에.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제 눈으로 정확하게 관찰을 했는데 참 빈망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미자 의원님 국회의장실에서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그걸 또 성희롱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어떻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은지 의원님이 자신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나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그렇게 걸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은지 의원님이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장님이 무슨 고발한다는 무슨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참 어떤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국회의장님을 일종의 법적인 측면을 떠나서 모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은 좀 사과하고. 사과해라. 공식사과하셔라.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 의원님. 우선 국회의장께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 아니에요 이랬는데 아니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이나 절차를 위반하거나 임의대로 한 것이 제가 며칠 전에 꼽아 봐도 9개쯤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토론 나오기 전에 어제 이은지 의원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성희롱하지 마라는 발언을 한 것이 맞는데 제가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몸으로서 이은지 의원을 딱 밀어서 접촉을 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희상 의장 말고 다른.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데. 누가 접촉을 했다. 몸을 가지고 밀어내려고 하기는 했겠지만. 이은지 의원을. 몸을 이은지 의원에게 바삭 대서 밀어붙이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옆구리를. 문희상 의장 이렇게 몇 구리 밀치는 거. 그게 아니고 그걸 이제 자기에게 그러니까 밀어내려고 손을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한 건 전혀 아니라고. 그건 영상에 다 있을 거라고 그런 답변을 듣고 왔어요. 듣고 왔고. 왜 그렇게 했느냐. 원래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회기 결정의 건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즉시 결정해야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표결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제일 먼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항의하기 위해서 다 모였던 거죠. 그다음에 전원위원회라고 소집 요구를 했었는데 전원위원회 소집을 하면 자유당 시대라도 6일간 한 적이 있어요. 있고 2010 몇 년에 최근에 그 법이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틀 이내에 5분 발언해서 이걸 너무 지금 전원위원회의 뜻을 못 살리니까 없애자. 제한을 없애자. 그래서 발언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규제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1시간 반만 주겠다고 답이 온 거예요. 그런 걸 항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장석에 있었던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전 구청인 상황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의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1차 진입 시도를 했고 2차 의장석으로 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의장석에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우리 주호영 의원님이 하셨지만 있은 게 아니고 점거를 한 거죠. 점거를 했고 의장석에 올라가는 주의, 의장석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총출동해서 한 거고 2차 의장님이 국회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진입을 시도하는데 제가 이은재 의원님의 그 동선을 유심히 봤습니다. 딱 마주 섰죠. 서고 몸으로 사실상 막았죠.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한 발언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전체적으로 거기 계셨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호영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맞습니다. 맞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문희상 의장님이 거기를 돌파해서 의장석에 앉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가벌성이라든지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것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했다.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이은재 의원님은 의도를 갖고 거기서 막아선 거는 맞고요. 그 과정에서 성희롱하지마, 내 얼굴에 손대지마 그런 취지의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 표현은 아닙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이게 소위 법치주의를 앞세운 독재라는 거예요. 필요만 하면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만 끼워들겠습니다. 선진화법의 전제 조건들을 다 위반하고 와서 의장이 자리에 앉는 거 항의하고 막았다고 해서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 이게 소위 예전에 법치주의를 앞세워서 했던 그런 독재 국가들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제가 잠시만 끼워들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다음 표결이 있는 공수처법안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재 의원의 성희롱이냐 아니냐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양쪽 이야기를 좀 듣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공수처법안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표결에 붙여질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법안 표결 붙여질 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4 플러스 1 협의체의 단일안이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권은희 의원이 그것을 좀 수정한 새로운 한 하나를 더 올려버렸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고 권은희 의원의 권은희 안이 먼저 표결에 붙여집니다. 따라서 만약 이쪽에다가 한국당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 두 번째 있는 4 플러스 1 단일안은 폐기가 됩니다. 권은희 의원 안이 통과가 됩니다. 148석만 나오면요. 그래서 일단 한국당 의견이 중요한데요. 주 의원님. 한국당은 원래 공수처법안 자체를 반대했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된 거라면 막을 수 없다면 권은희 의원 안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할지 최종 당의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요.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라지는데 저희들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반대해왔고 그다음에 원래 패스트 출액에서 출발했던 법과 달리 저는 자꾸 4 플러스 1이라고 고급스러운 말을 쓰지 않고 군소민주당이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에서 수정안을 낸 것이 수정의 범위를 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수정안은 원안의 직접 관련된 것만 하게 되어 있는데 졸지에 없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할 경우에 공수처에 통보 의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건 수정의 범위를 넘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그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 안이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을 많이 정리한 것은 맞아요. 보고 의무 조항을 없앴고 그다음에 공수처장 추천을 대통령이나 일단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싶으려고요. 짧게 정리할게요. 오늘 다 만연 채예요. 그다음에 기소심의회라든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해서 지금 소위 군소민주당의 수정안보다는 훨씬 독소조항이 다 빠진 것이고 저희들은 통과된다면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서 거기에 표 던지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수처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수정안 찬성도 공수처 존재를 우리가 용인하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좀 입장을 정하기가 참 어렵죠. 소위 군소민주당의 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권은희 의원 안이 통과되는 것이 좋지만 4 플러스 1 협의체 단일안보다는 권은희 아닌데 좋지만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는 마당에 자칫 잘못하면 공수처를 우리가 용인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전략을 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최종 표결을 앞두고야 정해질 걸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6시 직전에 정해질 겁니다.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는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반반입니까? 오늘 점심에도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반이군요. 그럼 권은희 의원 안은 4 플러스 1 단일안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결정적인 차이가 사건 이첩 의무입니다. 4 플러스 1 단일안에서는 공수처가 요구하면 검경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무조건 공수처의 사건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권은희 안에서는 검경의 장이 이거 이첩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넘긴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공수처가 생긴다고 해도 검경이 수사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요구하면 무조건 넘겨야 되느냐. 아니면 장이, 검찰의 장이, 경찰의 장이 판단하에 이첩 여부를 결정한 거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수사기술을 완전히 분리한 거죠. 그것도 중요하죠. 저도 얘기해도 돼요? 하세요. 하도 만연 채로 오늘 조회의원님이. 그런 정도가 만연 채로. 그래서 이런 경우만이라도 야당을 배려하려고 제가 묵묵히 듣고 있는데. 권은희 안의 차이점. 일단 권은희 안, 권은희 의원님 안은 궤도 이탈입니다. 저분이 수소경찰서 수사과장 할 때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그 기계가 다 어디로 가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극히 일부를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갖고 오는 건데 기소권이 전혀 없는 공수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권은희 안에서는 기소권이 공수처에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수사는 공수처가 하되 고위공직자 수사를. 기소권은 다 검찰에 갔습니다. 기소는 다시 검찰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의 소위 비위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심사를 할 때 이거 수사 부실하다. 권권마다 다 빠꾸를 하면 빠꾸라는 말이. 돌려보내면. 돌려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통제가 안 되고 경찰청 특수수사가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저는 말씀이 안 된다고 보고 이첩이라는 것도 그래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려면 고위공직자 대상이 되는 범죄, 당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통지를 해서 공수처장이 보았을 때 이것은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구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수사기관의 장이, 즉 검찰과 경찰의 장이 자기 편의대로 이거는 보내고 이건 안 보내고 하면 공수처가 말 그대로 바지저걸이가 되는 거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 년 치러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당히 존중을 해드리려고 좀 배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첩 조항은 당연한 겁니다. 그 이첩을 받은 공수처의 장이 계속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그냥 둘 수도 있고 이것은 공수처의 성격상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짧게만 반박을 할게요. 우리 헌법상 국가 최고 수사기관을 검찰로 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검사, 검찰총장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 없이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의 위에 가서 이게 위헌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수처나 공수처장은 절대 오류가 없는 절대 선의 기관이고 검찰은 절대 악의 기관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대통령 편 되는 걸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고 저는 겁니다. 첫째, 검찰 출신 여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국무회의 심의조항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조항인 것처럼 하지만 그 조항 끝에도 보면 공기업 사장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잠깐만요. 어떻게 법정리 헌법을 가볍게 해봐야 돼요. 마무리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 역시 적법 절차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즉, 검사의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적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헌법상의 검찰의 수사권을 우리 헌법이 보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예고 또 하나는 공수처를 견제하는 것은 지금 현행 공수처법에 의하더라도 공수처 수사검사,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각종 비위가 있으면 검찰나 경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견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지 마치 공수처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도 통제받지 않은 기관인 것처럼 공수처 사람들은 또 검찰이 견제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주 의원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최상급 기관으로 설치해놓았는데 어떻게 자기들 위해서 감독하고 온갖 직권남용 같은 걸 수사할 수 있고 불러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상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게 말뿐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그렇게 치면 그렇게 치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을 마무리 짓고 또 넘길게요. 헌법의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나 검사라는 이름 주면 헌법에 맞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오늘 총량에서 주 의원님? 박 의원님? 총량이 저보다 한 7대 3으로 많으시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치면 지금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을 진짜 압수수색을 할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그리고 대통령의 주변 분들 지금 현재 있는 비서실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윤석열이라는 특별한 분이 나와서 그런 거지. 자, 조금 마무리 짓고요. 잠을 충분히 자식도 주무셔서 오늘 컨디션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제 말씀 다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기존 수사관이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지금 통과될 예정인데 그 속에서 아주 작게 작은 범위 내에 작은 대상으로 공수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세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찾게 한다. 서로 감독을 하게 한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다는 얘기인데 자꾸 그렇게 검찰 편을 들으시니까 법원 출신 우리 주호영 의원님 답지 않다. 자, 주 의원님. 제가 검찰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권력기관의 행태나 정립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이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데가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특별한 분이 나와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난 이후에 거의 한두 번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닌 다른 검찰총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수처가 들었으면 검찰은 거의 무력화되는 것이고 이 공수처장은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골라놓았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아예 내 편인 사람을 공수처장이었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사정책에는 다 무너질 거예요. 이건 내가 내기를 해도 좋아요. 25명의 특별검사가 있는 거세요. 그러면 평택 지청 규모 정도 될 겁니다. 공수처가. 우리나라 지청이 그러니까 본청으로 따진다면 지금은 한 18개 정도 되고 지청이 한 40개가 넘을 겁니다. 지청 규모에 불과한 작은 지청 규모에 불과한 공수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형사사법체계가 무슨 무너진다느니 무슨 독재기구가 된다느니 대통령의 무슨 전의대가 된다느니 검찰을 어떻게 한다느니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난 20년 동안 국민과 심지어 주호영 의원님이 속해 있던 정당의 과거 정당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회창 총재를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했던 공수처 2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공론화가 됐던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이뤘던 공수처에 대한 표면입니다. 그 국민들에 대한 표면입니다. 내가 한마디로 반박할게요. 없는 비판이에요. 마지막 30초씩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공수처 공약한 적이 없다는 이미 반박이 나왔었고 별도 수사에 독립된 기구의 기관이 공수처 아니면 그러면 이름만 보세요. 이름만 같으면 되나요? 이런 독소조항을 중간에 막 끼워 넣었고 이 최초로 공수처나 특별수사기관이 필요했다던 노회찬 전 의원이나 이정희 의원이 낸 안에도 통보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름만 공수처 하자 했다는 걸 꼽고 와서 악법조항을 디리떼리 넣어서 지금 자기들 의도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30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검찰을 비유하시니까 좋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역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검찰의 반대 주장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견은 결국은 검찰 독재 검찰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조금 더 단 한보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발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수처 안에 돼 있는 공수처장의 이첩을 요구하고 또 공수처장이 필요하다면 검경에 계속 수사하게 맡기는 그런 조항은 뭐냐 하면 국가기관 간의 기능의 조화적 배분 조화적 배분을 가상한 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은 나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오로지 수사지휘하고 내가 오로지 수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간섭할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검찰의 그런 점 인정하는데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인정하는데 그거를 내세워서 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공수처에요. 그렇잖아요. 25명의 특별검사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끼어들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매기효과만 낼 뿐입니다. 지금 뒤에 인터뷰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더 두 분께 시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권은희 안에 대한 한국당 입장은 뭔지 또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 이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장 정리하시고요. 수정안이 궤도 이탈 중에 이탈이에요. 없던 걸 어느새 끌어왔어요. 진짜 끝. 이제 끝. 6시. 오후 6시 본회의에 이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는 어디다 던지실지 정해 주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한국당 주호영 의원 고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연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